아침 아침 발가운 소리 먼저 짜요 짜요 물 한 모금 공진당 한 양은 이런건 마음가짐 우수하 웃으세요 확실히 한국보다 어둡죠 조명이 요리끼리에 이거 3월 1일이야? 되게 많이 넘겼는데 오늘 4일이지 오늘 3월 7일인가 식당에서 천원 차이로 먹고싶은거 대신 조금 싼것을 주문해서 먹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막상 음식이 나오면 먹으면서도 후회하고 먹고나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생 짧아요 처음에 먹고싶었던걸로 고르세요 맞아 인생 짧아요 나갈 때 오늘은 화장도 안하고 선크림 안받는거 할까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흠흠흠흠 앗 뜨거 앗 뜨거 전복밥 전복죽 흠흠흠 흠흠흠흠 앗 뜨거 앗 뜨거 흠흠흠흠흠흠흠 이거랑 이게 제일 맛없어요 여기 뭐 마약성 뭐 저쪽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오래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끝!! 그너뛰기 추杯 뱀기 questhat 여기 amariva 날씨도 진짜 좋고 나 여기 앉아있는 거 한 번만 찍어 나 여기 앉아있는 거 한 번만 찍어 나 여기 앉아있는 거 고기 오직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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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생선이 있다, 생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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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대단히 가만히 있음 맘나? 뭐야? 아, 헬스토어 한 거야 자, 만나. 만나. 여기 한식당이 있었어? 한식당. 만나. 왔어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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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므디 어려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